슈루! 그렇지! 송민규야! 카살 민규야! 자! 제 트립팅! ボーメ스! 이게 바로! 올림픽 대표 팀이다! 확실히 내가 예전에 올림픽 대표 팀으로 할 때랑 이게 선수가 좀 달라지빠보니까 괜찮네 팀이 엄청 괜찮아졌어 아니 방송 피파 아이디 있나요? 전화 때리겠습니다 카톡 못ään 봐 것 같애서 들어와 이렇게 발라줄게 윤석이가 많이 안해봤는데 형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강성으로 강유성에게 빗으로 꽂아줄게 자 강유성 들어왔습니다 자 마늘 펠레그린이지만 황덕연 내 펩 가르디올라 아르셀로나 대 올림픽테프 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고 질질 짭니다 이거 송범근 앞에서 이런 볼 무슨 파울이야 자 강윤성 의리로 갑니다 강윤성 안 돼 크게 들어가죠 강윤성 강윤성이 빗으로 꽂는 강윤성 과연 자 크로스 송민규 네 약간 아까웠구요 강윤성 강윤성 나이스 인터셉트 강윤성 강윤성의 볼을 차단하는 강윤성 앞으로 찌르겠죠 다 이제 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야 야 야 아니 이거는 좀 그렇잖아 이거 진짜 개뽀옥입니다 이게 진짜 개뽀옥이죠 이게 진짜 개뽀옥이에요 이런거 이제 안 들어가는게 들어간거고 자 서령우 빠릅니다 빨라요 서령우 그냥 걸어가는 데 존나 열어주죠 김동현 스펄 김동현 자 그냥 걸어가는 데 존나 열어주죠 개 자동문 솔직히 저정도 팀 가지고 있는데 1대1이면 이거는 개못하는거죠 자 위로 주겠죠 하하 존나 열어줘 하하 송민규 다시 황희조에게 자 중앙으로 김동현 이동준 뜁니다 이동준 이동준이에요 이동준 툭 툭 서령우 자 김동현 하하 너무 아깝고 아 아 이거 비교 끝나나 아 비교 끝나네요 일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형 진짜 개못하는데요 그 팀 들고 1대1로 제가 좀 봐주면서 해드렸는데 그 정도면 이거 너무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아 난 필반을 아예 할줄 모른다니까 예 저도 할줄 몰라요 저 피파온라인4 한 열판도 안됐습니다 나도 열판도 안됐다 진짜로 나 열판도 안됐어 난 진짜 예 용호상박이네요 형 그럼 잘해야지 이거 자 그러면 막판 갑시다 찐막 개 10사이드죠 어? 옵사이드 아니야? 안 뛰었는데? 은 Jeff 아 괜찮아요 아니 한골은 범 Sunny 범 dich 이건 범 dich지 용붙ibility 훗 쩍 프 innovation 은 Jeff 강윤성 오오오오오오오? 수팅 저거 영우였으면 넣었지 골 아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야 민석이 올림픽 때문에 슬픈데 내가 그 슬픔마저 아사 가면 안되잖아 이동 좀 빨라요 청취 으아아악 이것이 바로 올림픽 데뷔트 cream 보여줄 수 있었지만 감정행복을 위해 보여주지 않았었던 사나이 이게 바로 저입니다 이게 바로 저에요 아 코너킥 어베산 어베산 이야아아아아아아아ar 이것이 바로 올림픽 대표dır Punchby oczywiście 극적인 역전 사이다 교반 추가의 시간 엄한ones하게 골를 합성한 올림픽 대표 팀입니다 올림픽의 한을 바로 이곳 v clinically 가을때 황덕연 말이 필요한가요? 독골? 모니캣이지 왜? 단 waihip 골 넣을 수 있으니까 말이 없이 지내요? 정태욱 정태욱 아이디 뭐냐? 정태욱 아이디 뭐예요? 오른쪽으로 가세요. 마이크 되나요? 네. 들려요? 네.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정태욱 선수. 안녕하세요. 대거시 정태욱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제주 유나이티드 강윤성 대발랐고요. 이제 남은건 대구FC 정태욱 똑같이 갚아줍니다. 레버쿠젠이네요. 오! 강윤성 뭐해! 핸디캡 핸디캡. 원래 선수들이랑 할 때 핸디캡이 있어야 돼요. 급이 다른게 아니라 핸디캡을 제가 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됩니다. 접게. 오! 이거는 내가 좀 속았다. 인정! 헤헤헤!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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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새끼 이거 빅맨! 너 정말 개매너 아니냐? 야! 범근이한테 골 넣고 빅맨 하고 싶냐? 아이! 원팀에 그게 없네! 근본이 없어! 범근이한테 골 넣고 빅맨 하고 싶냐? 태우가? 야! 큐브스터 잘 쓴다! 어! 이거는 너무!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열어준 거예요. 정태욱! 이동전! 아! 이걸 막네! 진짜 궁 이지를 하고 있네. 정태욱! 아! 헤딩도 안 되면은 태우가 널 쓸 수 없어. 자! 아쉽지만 핸디캡을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의 승자를 들이키게 됐습니다. 네! 마이크 잠깐 켜주세요! 귀여워! 아주 귀여워! 아! 이번에는 내가 핸디캡을 좀 줬다.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는 내 째 싹 바른다. 아! 진짜 뭔 핸디캡을 준 거야? 일단! 자! 첫 번째! 센터백의 정태욱 기용! 나도 정태욱 기용! 1카! 어디에? 어디에? 센터백의 1! 아! 그래? 오! 그건 몰랐는데? 원두재 1카! 설령우 1카! 진짜로? 오늘 좋은 경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예! 네! 다음에 제가 또 돌아와서 그때는 싹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핸디캡 없어요. 네! 다음에 좀 제대로 해주세요. 네! 감사합니다! 예! 감사합니다!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. 안 돼! 솔직히 말해서 태우기는 좀 잘한다! 태우기는 좀 잘하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